아이컨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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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정말 진짜 제가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한 분 한 분께 손잡아드리고 같이 아이컨택 하려고 내려갔는데 다 못잡아드려서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지원이 마음 다 이해하시죠? 네 그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오신 많은 분들 끝까지 좋은 시간 되시고 오늘 정말 많은 가수분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달려왔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같이 즐겨주시길 바라고요 지원이가 정말 앵콜을 진짜 뜨겁게 받았습니다 진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앵콜을 이렇게 세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혹시 지원이 모실 때 앵콜을 원한다 싶으면 앵콜보단 지원히 지원히 해! 지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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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이는 끝으로요 지현이 노래보다도 분위기 탔으니까 메들리 한 곡 더 불러드리고 이만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즐겨주시고요 언제나 머리로만 기억되는 가수 지현이가 아니라요 정말 가슴 깊이 기억되는 그런 국민 가수 지현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